포스트바이오틱스 아주 쇼를 하고 있죠? 현혹되지 마시고 잘 고르셔야 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한마디로 굉장히 웃긴 개념인데요 저랑 거래하는 해외업체들한테 포스트바이오틱스 이야기 하잖아요 너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야 좋게 말해서 참 머리가 좋단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고르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 즉 죽은 유산균, 사균을 뜻합니다 유산균을 배양하잖아요 그걸 동결건조시킨 게 생균이고 그냥 열풍건조시킨 게 사균 즉 유산균 배양물이자 유산균 대사산물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가 1세대 유산균이고 거기에 유산균의 먹이인 프락토올리고당을 2세대 유산균이라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락토올리고당을 합친 제품을 3세대 유산균 신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 다음 프로바이오틱스에 프락토올리고당 그리고 유산균 배양물까지 들어간 것을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곧 10세대 유산균까지 나올 기세인데 가끔 보면 저희 제품에는 산과 열에 강한 유산균 대사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균인데 당연히 산과 열에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산과 열에 강한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왜 의미가 없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사용되는 유산균 배양물 즉 사균도 유산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로바이오틱스랑 유산균의 먹이인 프락토올리고당이 같이 들어가는 3세대 유산균 신바이오틱스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몇 세대 몇 세대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굳이 세대를 나누자면 비피더스균이 유산균의 한 종류로 구분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아예 다른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비피더스균을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지금은 비피도 박테리움이라고 락토바실러스라는 말이 아예 빠졌는데요 비피더스균이 형태학적 특성과 바이오케미컬상의 특성 그리고 세포벽의 구성 성분 DNA의 기본 구조가 유산균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좀 굵직한 변화를 1세대 2세대로 구분해야죠 같은 유산균의 먹이인데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있으면 3세대 심바이오틱스 유산균 배양물이 들어있으면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러니까 외국에서 비웃는 거예요 물론 해외에서 없는 개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품의 메인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대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제품이 보여지는 컨셉만 새롭게 바꿔주는 것이죠 즉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을 좋은 걸로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균들의 먹이를 넣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데 균은 그대로 놔두고 균들의 먹이만 이것 넣었다 저것 넣었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껍데기에 불과한 개념이 왜 이렇게 난리인 것일까요? 국내에 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에 대한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은 죽은 유산균 즉 사균인데 우리나라 시약처에서는 생균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약처의 사로 빨리 사균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너무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배양물을 까는 것 같이 들리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사균도 제대로 사용하면 생균 못지않게 좋긴 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죽은 균이 왜 좋아 하실 텐데요 제가 앞에서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 즉 사균도 유산균의 먹이라고 했죠 먹이 중에서도 매우 양질의 먹이라서 사균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유산균 증식과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잘 만들면 제대로 만들면 매우 좋은 제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고르는 법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는 의미가 없다 제가 유산균, 비피더스균 제품은 꼭 건강기능식품으로 된 것을 고르시고 절대로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드시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유산균 배양물,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유형만으로는 무조건 나쁘다, 좋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같은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니라서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부원료로 유산균 배양물 또는 유산균 대사산물을 넣는데 사균 단 한 마리만 첨가해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고르는 법 두 번째 물어보고 확인하자 자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졌건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졌건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 고르실 때는 판매업체를 괴롭히셔야 합니다 전화하셔서 인터넷으로 제품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균이 사용되었죠? 사균 총 몇 마리 들었나요? 임상실험 자료가 있는 사균인가요? 물어보셔야 해요 바로 대답해주는 업체는 아마 없을거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알아보고 연락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사균이 무조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제가 유산균, 비피더스균 제품 고르실 때 무조건 투입균과 보장균수가 높은거 고르시면 굉장히 잘못 고르시는거라고 말씀드렸죠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어떤 사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왜 그만큼 넣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따져보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 업체 제품은 1회분당 100억 마리의 사균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균 120억으로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구나 실험 데이터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국내에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대사산물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이 정도만 해주시면 최소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유행하니까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업체들은 걸러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일반 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업체한테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왜? 안타깝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서 이래서 시약처에서 빨리 사용기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영상 시약처에서도 보고 계시죠? 시약처에서 사균에 대한 정의나 기준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네요 이번 시간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복잡하시면 그냥 시작 끼시고요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만 제대로 고르시고 꾸준히 드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